1번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발언 근데 근데 차라리 스타드 밸리를 저거를 예 아 이거 게임 사볼까? 이거 게임 좋다고 하던데 재밌다고 사보자. 뭐 하나가 재미없으면 환불하면 되는 것이고 재밌으려나? 음 근데 진짜 힘든게 진짜 저 농사 이런거 진짜 완전 힘들어 제가 시골가서 진짜 방학때마다 어릴때 방학때마다 가갖고 도와드렸는데 죽어 죽어 진짜 분명히 난 열심히 했고 쉬고 있는데 일이 끝이 없어 와서 빨리 하라고 하고 완전 힘들어 그리고 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쉬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뭐했다고 쉬고 있냐고 한다 개빡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갈고 할머니들이 진짜 개빡쳐 진짜 아 열심히 했는데 쉬고 있는데 아 진짜 서운하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쉬고 있어 물 마시고 뭐한데 그렇게 뭐 뭐한데 쉬고 있냐 하면서 개빡쳐 진짜 뭐야 아 열심히 했는데요 하고 맞아 쉴때만 봐 꼭 쉴때만 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나 볼때야 내가 앉아있는것만 보는거야 그래서 쫑알쫑알 하면서 했고 그랬었지 저는 복분자 탈 때였어 복분자 저 할머니가 복분자 그걸 하셨는데 하필 태풍이 오는거야 태풍 빨리 따야돼 안그러면 다 날라가 그래서 진짜 복분자 여러분 가시도 있거든요 가시 복분자를 딸때 장갑 끼고 슥하면 뻥 빠져 완전 부드럽게 근데 가시가 있어 가시 내 손 다 찔리고 진짜 힘들었어 완전 단순 노동 또 비가 오고 와갖구 트럭에 그 바퀴에 물운동이가 생긴거야 안 빠지는거여서 도와드렸어 도와주고 왔는데 진수야 뭐다냐 괴빡 아니 헛탕물 다 튀기면서 내가 바퀴 빼놓고 왔는데 진수야 뭐다냐 와서 해라 아무... 하... 다행이야 그날 비가 내려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을 못할거야 다행이야 정말 그때 너무 화났었어 그래서 말을 안하고 계속 말을 안했어 다음날까지 진짜 말 안하고 뜨고 있잖아 기분이 점점 두 눈을 감고 길 기울여 I just feel this delicious melody 하... 하... 그래 썼었지 에휴... 완전 삐졌어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삐졌었어 아니 돈 안 받고 그래도 도... 도로 온건데 어?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계속... 갈구니까 저거 너무 빡쳤어 진짜 빡쳐맞고 진짜 말도 안나고 어휴...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밥 먹을 땐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 일 안 할때는 되게 따뜻해 정말 착하... 되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셔 근데 밥만 들어가면 뭐 이렇게 갈구시는지 씨 일을 못해 물론 할머니 기준으로 해서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계속 해버리면 이게 짜증이 나지 민수 형은요? 민수는 그때 알바했을걸? 어디 해수욕청 알바했나? 뭐 위로 뛰어온 지금부터 게임 강요하지마 번호야 나가라 아이씨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막 하면 빡쳐 진짜 그래서 다시는 다시는 안가 다시는 복분자 딸때 안갔어 어 바쁘다고 했었지 음 그렇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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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복분자 그거 다 팔 때 수익을 받는데 와 대박이더라 진짜 왜 이 농부들이 진짜 되게 힘들게 힘들게 진짜 농부를 하시는지 알거 같애 근데 여러분들 막 근데 뭐 막 흉년 뭐 흉년이면 진짜 망하는거야 진짜 진짜 흉년이면은 완전 제 날씨가 뭐 날씨 때문에 진짜 뭐 다 날라가고 그러면은 진짜 완전 망하는거야 망하는거 그냥 싹 망하는거야 몇개월이 날라가는거야 돈도 날라가고 씨앗 돈도 잇년이면 앗 에웡 에웡 마저 그 팔 때는 돈 진짜 많이 벌지 돈 진짜 많이 버는데 도와주신 뭐 기계 빌리는 값 여러분 트랙터 이런거 진짜 미세거든요 트랙터 트랙터 막 수천만원에서 진짜 완전 좋은건 1억까지에요 트랙터도 막 비싸니까 못사는 사람들은 빌려 빌리는데 돈도 들어 빌리는 돈하고 일손 돈은 사람들 일당 줘야되지 하면은 많이 나가죠 진짜 그죠 엄청 비싼거 비싸지 하루 대여료 3시에서 5시 그건 잘 모르겠구 그 트럭은 그래 트럭 내가 우리 여러분들 광주아 아파트 쪽에 트럭이 존나 많아 그럼 가서 보면은 앞에 운전자 그쪽에 대여합니다 뭐 하루 얼마하는데 수십만원이야 수십만원 하루에 이틀에 뭐 얼마하면서 기본 수십만원이야 삼십 삼사십 잡아야되 그니까 트럭 운전하는 분들도 완전 진짜 힘든거야 그 뭐야 미국에 여러분들 트럭있죠 트럭 미국 아저씨들 미국 트럭 운전기사분들은 연봉 완전 쩔잖아요 근데 수천킬로미터를 계속 운전해야되 완전 힘든거야 그 누가 운전이 쉽다고 했냐 그거를 유로트럭같은거 맞아 그거 진짜 힘든거야 수백킬로많게나 수천킬로로 계속 밟아야되는데 미국은 헬리콥터로 물주는데 그거는 약간 구지대전 방법이야 그거는 불꿀때 쓰는거 아니야 요즘은 여러분들 과학과 농업이 만나갖고 진짜 완전 개쩍애되있잖아 요즘은 농부들도 여러분들 진짜 돈많은 농부들은 완전 편하게 하세요 진짜 요즘 농업과 과학이 완전히 진짜 개쩍애되있어서 어 스프링쿨러는 옛날이지 야 옛날에는 스프링 야 옛날이야 스프링쿨러는 요즘은 장난 야 진짜 내가 봤는데 깜짓놀랬어 완전 완전 그 뭐 뭐냐 그 아유 그 밭 전체가 비닐하우스로 들어와있는데 개쩍애되는데 개쩍애되는데 이때되면 문이 열리고 위에 문이 열리고 물도 막 어 물도 막 주고 막 진짜 그렇게 자동화였어 자동화 어 자동화도 있어 자동화로 개쩍애되있어 자동화로 개쩍애되있어 진짜 본인대 동영상이었어 근데 이게 외국에서 외국 외국 농부 뭐 그냥 이런거였는데 좀 쩔었어 내가 볼 때는 한국도 뭐지않아 그러지않을까 싶은데 졸리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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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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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이렇게 목마르냐 아유 아 진짜 이제 수돗물 그만 마시고 싶어 아아 요즘 수돗물 마시는데 계속 수돗물 그만 마시고 싶다 아유씨 쓰읍 이게 수돗물 마시다보면은 이게 염소가 과다부 과 염소가 계속 느껴져요 염소 염소 맛이 그래갖구 아 수돗물 말고 딴 거 먹고 싶다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유 제주삼다수나 뭐 정수기 대여해 제가 비데기랑 정수기 대여를 안한 아 정수기 안한 이유가 좀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좀씩 이상하는데 굳이 짐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 어 굳이 짐을 만들지 말자 계속 뭐 하고 있는거지 뭐 어 이사 갈거야 여기 있으면 안돼 비싸 괜히 갔어 여기 아 물론 여기와서 잘되긴 했었지 예 어디 이사 이사 언제 가는데요 그건 뭐 어디 가고 어 아픔이 헛소리하지 마세요 헤헤 제가 카스만은 bj 아닙니다 저 부천이나 인천에 가는게 더 좋을 듯 아씨 뭔소리야 거기 교통 불편해 인천은 집값이 다른보다 싸 다른 서울 이런데보다 수도권보다 근데 교통이 완전 헬이라던데 인천은 인천은 물론 인천지역마다 또 다른데 인천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모르겠어 광주로 아 몰라 몰라 그저 이사할때 그저 이사할때 방음부스 넘겨야지 방음부스 옮기는데 비쌉니다 방음부스만 옮기는데 50만원 막 이렇게 잡아 진짜야 방음부스 옮기는데 비싸 몰랐구나 방음부스 해체하고 이거를 전부다 개개인이 실어서 실어 가야돼 이거 이 무거운거를 그래서 50만원씩 받아 이거 한번 하는데 사고 설치하는데 얼만데요 방음부스 방음부스 비싸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고 있는데 방음부스 정말 비쌉니다 방음부스 더블은 웬만한건 첫 넘어가요 제거는 중고나라에서 완전 싸게 샀어요 기본 방음부스는 3,400이야 3,400 4,500이야 3,500 방음부스 개비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싸구요 더블이라고 그 잠그는 문이 두개야 그러면은 방음이 더 잘돼 그럼 더 비싸지 완전 비싸 방음부스 무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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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에서 방음부스를 팔아 팔지 사람이 파는디 비용신인가 아니 무슨 분 당연히 중고나라에 중고품 팔지 최소가 100,200대 아닌가 그러지 뭐 싱글 내꺼 싸구려야 우리집 방구조가 쓰레기여갖구 어 지금 완전 작은거였어 작은거 이사가면 큰거 사고싶은데 돈도 안되니까 이거 써야지 계속 도 중고나라에서 부스 이전비도 내가 내가 내야돼 내가 사는 사람이 내야지 그래서 부스 이전비 포함해서 팔지 사람들 대부분 그 인기 그 인기는 어디서 왔지 그 인기는 어디서 왔지 아마도 왈 그렇지 에이 그리고 계란판 이런 방음효과 말하잖아요 제가 그거 아 아 제가 그거 생각 안해봤을까요 뭐 차음벽 이런거 내가 생각 안해봤을까요 다 다 소용 없어요 싹 다 효율이 없기 때문에 방금 부스를 산거죠 가니 내 성공을 연구하는 분이네라 나 기도가 이뤄지는 느낌 어때 울어마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가 쏸 구작적인 슈퍼스타 비와이드 되고 부제들은 물론 매니저 사친 곳생겨 그리고 내도 감사할 삶에 가닐 수가 없어 할렐루 지금은 방음 부스 없으면 큰일났죠 방음 부스 완전 좋아 지금 어 전 방음 부스 형님들 덕분에 다행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거 분양 받았어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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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되게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캔방 할 때 좀 맨날 이게 딱 좁으니까 앞뒤가 쫙 붙어있어냐 그래서 좀 맨날 음 더 멀리 딱 비춰지면 좋을텐데 음 많이 좁아 여기가 이게 1평도 안돼 이게 부스 안이 이사 왜가요? 이사람 왜 간다니 여기 월세가 완전 비싸서 일단 1년 계약이 되있기 때문에 최근에 채우고 가야지 채우고 가야지 근데 여기 부웁 월세랑 관리비 가 존나 비싸 진짜 완전 비싸 월세 얼마에요 말아가 싫습니다 진짜 보면은 뭘 더 이렇게 없어 버미는 월세땜에 나가서 흥 Ford 감당이 안돼요 이제 혹시 일층으로 가보실래요? 저 주공아파트 1층인데 아무리 소리질러도 주민신고 안들어와요 그거는 그거야 아 1층에 미친 손이 있대 정신이 돌았대 불쌍한거 소리질러도 우리가 모른척 해주자고잉 으잉 졸취해 미친 손 지금 하네 장난이잖아요 에이 너무 진지하면은 근데 1층은 근데 다 보이지 않아요 아파트? 나도 아파트 2층 보면 다 보여 볼려고 본게 아니라 보여 아 근데 진짜 1층은 진짜 보 볼려고 하는게 아니라 보인다니까 그래서 다 발같은거 쳐놓잖아 막 중국이사는 막 이런거 보여서 가기 싫어 나는 1층 별로 싫어 어 엄청 시끄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저층은 내가 선호하지 않는게 어린이들 노는데 있으면은 완전 시끄럴 것 같애 싫어엽 지아 어때요? 지아라 지아라 안돼 아하 네 여자친구도 믿어 이제 센치 가는건 유치해 삶 재미를 너라 귀여워 쉐이게 맨 유노 지아가 싼데 지아는 왜 안된다고 하는거야? 지아는 곰팡이와 작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하여요 그래? 내가 지아에 살아본적이 없어갖고요 비오면 공짜 목욕 그럼 난 좋을텐데 아이 비오면은 비오는게 보이잖아요 물 막 보이고 난 그건 좋을 것 같은데 방에 창문 열고 누워있으면 밖에서 다 보임 아 그러겠구나 공기청정기 돌리면 살만함 그래 안돌리면 못살아? 섹시트리트도 이젠 알지 비오와이 말 잘들어 하긴 응 그런게 있었잖아요 또 지아 살았는데 막 얼마든 태풍으로 막 저 막 워터파크 되고 막 그래 다른데 가자 잘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자기 아빠가 건물 주인이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파트 주인이나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친해져요 Photos 일단 친해지구요 예 친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방 구하면은 항상 저녁은 같이 먹는 걸로 하고 그럽시다 물론 저녁은 제가 술때니까 월세는 공짜로 일단 일층 비어있는데 야! 아! 이씨 무슨 건물주어! 아들내미들 금수점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거 장난치지 마라 아 무슨 건물주어? 아들들만 모였어 아들이나 딸이나 뭐 자식들만 모였니? 성남의 건물 2세입니다 건물주 성남의 건물주? 성남이면 판교인데 판교 아씨 저희 건물 다 5층에 5층에다가 1층에 CU 편의점 있는데 어떠세요? 저 너희 건물이야?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여태 기다렸다구 자 5층 나왔습니다 6층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6층 없습니까? 5층 나왔습니다 1층에 CU라고 하네요 6층 없어 여러분들 없으면 뭐 갑니다 저희로 저희로 저희 12층입니다 아니 너네 집 충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니가 갖고 있는 건물의 충수를 말해야지 니가 살고있는 너희 부모님 너희 부모님의 명의로 된 건물의 높이를 말하는거야 저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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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장난이고 여러분들 에 자..장난입니다 울아빠 빈 단독주택이 있는데 시골 뭐 예 뭐 지민은 뭐 시골도 마다 마다하자고 하죠 거기 딜리버리 되죠? 맥딜리버리 뭐 이런데 저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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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창고니? 아 아 아 이거 참 아 아 폐가 하나 있는데 어때요? 공포게임 안해도 돼요? 닥쳐 내가 공포게임 주인공 되잖아 안돼 절대 안돼 아 앗 앗 앗 앗 우리 욕조 비웠어요 미친놈아 니씨 아니 욕조 비면 뭐해 샤워할때마다 내가 비켜야되잖아 아니면 같이 깨앗 깨앗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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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가 지금 느끼는 건 피리야 느켜봐 나 저 이제 방금 화장실 방금 잘되어 다행이다 너네 가족들도 똥살때 비위 안상하니까 됐어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 더 재미없어진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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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돈 주고 가야지 씨발 야 여러분 복층 좋은 점과 단점이 뭘까요 복층 복층 복층이면은 이게 계단이 있고 단점 계단 때문에 힘들다 올라갈 때 다칠 수도 있다 또 뭐있나 복층 복층은 빗소리 나요 좋은데 그러면 완전 좋은데 복층이면 위에서 귀신 있어요 뭔소리야 좋은 점 잘 모르겠음 보통 접음 천장에 낮아요 복층 보기 좋다 근데 복층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복층을 음 복층 가지말고 그냥 어디 가야지 아휴 내가 하는 복층은 창문 아니 근데 높던데 이거 복층 관리비 비싸서 비추 여기만큼 이겠냐 씨발 관리비가 뭔 하이 빨리 나가야돼 여기 내가 내년 5월에 끝났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아 그냥 그냥 2월달이라 가고 싶은 심정이야 여기 진짜 여러분들 개비싸 월세랑 관리비랑 씨발탱 진짜 뭔 안 돼 빨리 나가야돼 빨리 나가야돼 일단 지역을 알아봐야되는데 지역을 도대체 어딜 가야지 잘 모르겠어 수도권 굳이 수도권 안가도 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저 방삐야되는데 들어오실래요? 상수동 500에 45탑 아아 너 어디 첫 대타 구하는거야? 대타? 아니 너 대타 구하는거구나 원래 원래 저렇게 뭐야 계약된 것보다 빨리 나가면은 즉 대타 구해야돼 안가아 월세 관리비압 18만원인데 부럽다 부럽다 영인도 단대쪽이면 원룸도 많고 꽤 좋다는데 뭐 용인? 용인에 살면 에버랜드 맨날 가냐태 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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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생각 없으신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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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어 어떤 지역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수도권이 근데 뭔가 방송을 하려면은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도 그 갈 수는 있는데 굳이? 물론 서울도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 하 강원도 땅값은 싸요 강원도에 굳이? 흐흐 강원도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음 아니야 원래 헝그랩 때문이 아니었어 갔는데 헝그랩이 들어온거지 어 저 방송을 뭔가 제대로 하려고 이제 자취를 하는건데 서울로 간거지 탈탈 털어서 대전 무난하게 괜찮아요 싫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일단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있는 것을 추천해 왜냐면 자기가 이수게 졌으니까 근데 추천 받는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당연히 싫다는 소리 나오지 어 월 10이면 돼요 평양 드립치지 마세요 재미없는거 씨바 뭔 재밌다고 계속 평양 드립치고 있냐 흠 흠 아유 어디가지 당연히 당연히 자기가 살고있는 것은 설만하다고 하지 새끼야 아버이씨 저는 지금 말하는거는 그거죠 건물주 아들님들 건물주신 분들 제가 방 내어주시면은 저녁 쏜다니까요 저녁은 늘 같이 먹는거라 합시다 가끔 먹방도 찍고 예? 당만 내주세요 당만 내주세요 당만 내주세요 늘 저녁은 같이 먹는걸로 오키? 단 2,000칼로리 미만은 식사 안합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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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때 몰래가서 가면 벗겨볼수도 있는거고 하셨는데 그건 범죄입니다 밤에 시X 몰래 들어와서 벗겨보고있냐 이씨 변태새끼야 그건 범죄입니다 시X 방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감히 벗긴데 이씨 변태새끼도 아니고 아니 가면 벗긴다는 게 범죄가 아니고 자고 있는데 몰래 집에 들어온다는 게 범죄지 멍청한 녀석아 가지사람의 얼굴 볼 수 있지 뭔 소리야 아 저는 3단으로 할거에요 나중에 헤어지면 이제 글올려 야 머덕씨X 몇일 동안 같이 밥 먹었는데 단점 막 이렇게 쓴다 이제 직장에 뭐 말고 리필해 주 사람 없네 허기지네 오는밤 이제 막 글올려 한다 야 나 머덕이랑 사실 하면서 막 탁탁탁탁 이 새끼 단점만 써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건물 1층부터 어 끝층까지 막 현관문에 막 똥똥 나있어 씨바 내가 지금 그러면 싹싹싹 다 무조건 똥 주워갖고 우리 고양이 똥 모아갖고 갔다가 씨바 똥기고 간다 진짜 내가 진짜 그럴뿐했어요 광주에 여러분들 진짜 와 나 진짜 개같은 건물 와 진짜 아이씨 아이 됐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에다가 진짜 똥 넣어놓을까 살 정도로 진짜 개빡쳤었는데 진짜 아이씨 짱넘 새끼들 아 일단은 뭐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월세 이런건 아 월세가 아니고 이사는 알아서 할거고 천천히 알아보고 있으니까 야 근데 말 계속하니까 목이 아프네 목이 아픈거는 목이 무리가 간다는거 목이 무리가 간다면 목이 쉴수도 있다는거 그럼 다시 몇일동안 방송 못하는거 그럼 여기까지 일단 방 허어 장난이구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요즘 아이씨 요즘은 막 특히나 졸려 요즘 잠 졸리는데 졸리면 자면 되는데 막 일부러 막 TV 계속 보고 폰 계속 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즘 그렇게 되더라구요 다 빙 짜릿하는 기분 바이 킹킹킹킹킹 아침이 열두까지 밤